코디 안녕하세요 뭘 보고 아니라고 하는 거야 세상에 안녕하세요 그 사람을 날 언제 봤다고 언제 얼마나 봤다고 니가 나에게서 뭘 한다고 판단을 해 왜 또 싸우고 계세요? 왜 사람을 속상해 너무 선하다 진짜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 방장님 에이 별로 선한 사람의 웃음소리가 아닌데요 아 웃음소리로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이 악이나 악마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 악마야 이 사탄아 어 어 잠깐만 사렘님 안녕 아 네 하이요 네 하이요 이렇게 착한 사람한테 그 뭐 한 말 하니까 내리죠 알겠습니다 방장님 정말 착하시네요 그런 건 선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냥 방장에 가스라이팅 방이네요 네 뭐라고 할 사람님 방장님이 착하시나요 네 아 네 목소리부터 착해 보여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님도 좀 목소리가 좀 선하신 것 같네요 선한 분 같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하 네 가스라이팅이 뭔지도 모르면서 가스라이팅이 이지랄하죠 하하하하 이런 새끼가 문제 이런 새끼가 사회 아니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시벌러 하하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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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사례를 먹으셨죠 혹시? 먹을 거고요? 살 맛이 안 난다면... 이래서 미스터리를 해야 된다니까 아... 왜 미스터리를 안 하는 거야? 수고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양이만의 매력이셨어요? 강아지를 분양받고싶어서요 아 강아지를요? 공짜로요? 아 무료 분양이 아니라? 강아지는 난이도가 꽤 있는 종들이 좀 있어요 특히 뭐 인기 있는 시바견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참 아 시바견 귀여운데 키우기 힘들죠 강아지도 단모종이랑 장모종이 좀 있는데 이런 거 잘 알아보시고 키우시는 걸 추천할게요 치와와 키우고 싶고 치와와요? 치와와는 너무 발발거려가지고 단모치와와 반장님 반장님 얘 어때요 얘 요즘 빠져있는 강아지 말티풀에요 말티즈랑 푸드랑 합친 건데 털도 덜 빠지고 종들끼리 이렇게 섞은 거는 사실 한 번 봐봐요 귀여워요 어떤 그 이기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름이 보통이에요 보통이 근데 너무 작은 애들은 쓸개골 그거 이제 특정 경종급형 아닌가 그거 뭐지 그거 카야 그 무슨 라이언 아무튼 귀여워 말티풀 말티풀이면 털이 많이 안 빠지겠네요 아니 색깔도 겁나 막 약간 레드 컬러 약간 오렌지 컬러 아니에요 저거 약간 근데 이렇게 무슨 물건 얘기하듯이 컬러 컬러 이러시니까 좀 듣기 불편하네요 귀여워요 보통이 이름이 보통인가 보네요 주인도 목소리 좀 좋은 주인도 주인 멘트도 웃김 남이 키우는 강아지를 보고 성격이 좋고 안 좋고를 어떻게 나눌 수 있죠 그거 자체가 굉장히 좀 불편하네요 희인하기 나름인 것 같아 맞아 맞아 어떻게 키우느냐 아니죠 사람도 강아지하기 나름이죠 네? 죄송하고 소리 낮췄어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나도요 저는 인꽃 소리 끌게요 나흥님 아아 나흥님 여기 매사에 특정질적이세요? 아 제가 뭐라 그랬는데요 인천은 나흥님 예예 저 지금 토크홀에서 아 제 코트다 어? 아니 무슨 아니 무슨 뭔 말 했다고 이렇게 사람 죽일 듯이 몰아가세요? 코트가 누군데 있어요 방송하는 사람 아 방송하는 사람이에요? 네네 똥돼지 하나 있어요 아 진짜 진짜 똥돼지야? 네 진짜 똥돼지에요 아니 뭐 애완견 얘기하길래 저도 강아지 좀 예 많이 키워봤어서 말씀을 좀 드린 건데 왜 이렇게 왕따를 시키세요 그거 아니다 왜 나한테만 원격해 이거 아닌가요? 아우 재미없어요 그 말은 아니 인천 나흥님 저는 강아지 좀 많이 키워봤습니다 레브라도 리트리버랑요 샤페이를 키워봤어요 어 샤페이 비싸던데 아 그러네 방송중이네 비싸죠 저 방송 나오고 있거든요 아아 아아 방송 얘기 왜 자꾸 하지? 아니 왜 방송키고 토크원하지 그러면? 나가면 되나요 아 하던 말던 소리 끌게요 저런 파양당하니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 사람 목소리는 좋은데 10대질하니까 좀 떨어지네 아이 방장님 본인은 어떻게 생겼는데요? 저요 저 말랐죠 아 말랐어요 그냥? 네 생긴거 생긴거 아 생긴거? 네 그냥 보통 그렇게 생겼어요 아 제가 또 성형을 해가지고 예뻐졌거든요 아 성형을 하셨구나 네 네 아 좋으시겠어요 이쁘셔가지고 뭐 하려구요 뭐 하려구요? 네네네 이쁘 애잖아 아 그렇지 막아줘 아니 제가 뭐 뭐 어쨌다구요 다들 저한테 타겟을 놓고 왜 그러세요 네 님 안마방 갔어? 왜 뭐 안마방 끝이니 죄송한데 그런 얘기를 왜 지금 하시면서 왜 저한테 타기소를 들으세요 아니 제가 님이 님을 잘 몰라서 예 쳐봤.. 쳐봤거든요 예 두 분 같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둘이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아 저는 저분이랑 어울리지 않아요 같이 한번 얘기 나누는 것 같아요 토박이 부러지면 되겠네 네 네 토박이 님이랑 말씀 나눠보세요 누구요? 토박이 님이요 전주 토박이 님 전주 토박이요? 네네 같이 말씀 나누시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안 들리는데 말이 저분 말하고 있어요? 이제 말하실 거예요 아니 말을 걸어야 말을 하죠 아 예예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네 반갑습니다 그 혹시 노래 혹시 제일 잘 부르는 게 뭡니까 형님? 네 왜 다들 하던 얘기를 멈추고 저한테 이렇게 집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.. 방장님 그.. 저한테만 자꾸 타겟을 돌리냐고요 아니 님 유명한 사람이라서 아니 됐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똑같이 대해주세요 방송한 사람이라고 저기 하지 마시고 아 오케이 오케이 네네네네 그냥 하던 얘기 나눠 맞으시죠 저도 강아지 좋아해요 가슴이 악 이거 맞아요? 네? 조사에서 코트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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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한데 저.. 방장님 소리 끌게요 예.. 아니 저거는 예.. 아니 이 정도면 면허 취소인데요 아.. 저건 지금 얘기하면 안 되.. 안 되.. 안 되기 때문에 아니 다른 얘기는 다 되는데 타인 얘기는 꺼내지 마세요 맞아요 맞아요 예.. 저 놀리거나 욕하는 건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 얘기는 안 꺼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.. 그러면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고 암막방을 갖고 탈세를 한 거 아니 보니 뭐 경찰도 아닌데 그걸 자꾸 계속 얘기하시는 게 예.. 소리 끄겠습니다 음.. 아.. 커턴님 맞으세요? 커턴님? 아니 코트구요 네.. 아.. 나 아까 들었는데 뭐.. 방송을 하나 보.. 나.. 방송을 하시나봐요 아까.. 아니 근데 저 없이 대화가 안 되나요? 그럴리가요 아니 그럼 저 말고 다른 얘기 해주세요 예.. 아니 일단 본인이 일단 시발점이니까 네.. 제가 뭐했는데요 아 시발점이라고요 시발점 어.. 시작이.. 아.. 본인이 시작이기 때문에 본인이 겁맞아! 예? 본인이 콤마라고요 콤마.. 점이라고 점 본인이 점이라고 할 수도 있죠 누구? 나? 어.. 너를 왜 몰라 너라는 거를 나 안해 아니 그 전주 소방인님 왜 삐졌어요? 아니 나 노잼이라고 하니까 저기 이모티콘님이에요 그럼 이모티콘.. 아니 인정 안해요? 아 나 삽 인정하지 음.. 더 할 말은? 업쌍 쩍? 되게 달라라네 업쌍 아 죽이고싶다 죽여봐 죽일순 없잖나 나 인천 라일린 저 좀 안 부르시면 안 될까요? 님들끼리 대화하세요 님들끼리 한번밖에 안 불렀다고요 형님 아 근데 이 사람 인기 맞나본데? 옛날에 만났어요 지금도 맞나본데요? 지금이요? 그럴리가 그럴리가 아니 뭐 근데 3500명 보는거면 인기 많은거죠 그쵸 아 3500명이나 보고 있어요? 아 안망했구나 아직 망하시길 바라나봐요 님들 왜 이렇게 해야해 제가 아무리 망해도 근데 제가 아무리 망해도 님보단 안 망할거에요 그건 팩트죠 왜 우리 전주토박이 전주에서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님들한테 한얘기 아닌데? 전주한테 아니 전주님한테 한얘기 아니에요 갑자기 왜 나를 왜 읽고 왔습니까? 마울님 죄송한데 저 2만원만요 2만원이요? 2만원이요? 아니 왜요? 2만원이요? 2만원이요? 아 진짜 전주토박이 있네요 말하기전에 5초정도 생각해줄 수 있나요? 나는 다이렉트인데 2만원 2만원도 없으세요? 네 그런사람이 어떻게 개를 키워요 잘못살았네요 당장 로얄캔이나 한봉지 살 돈도 없네 이 X꺼지같은 년이 뭐야 2만원도 없는 년이 나한테 저한테 왜 욕을 하세요 아 뭐야 옆에 호인무사 뭐야 빠져 너는 아 저 호인무사에요 호인무사 턱에 둘러싸여가지고 옆에 얘기할때마다 피처링 넣네 그냥 호인무사라도 호인무사 부탁한 적 없어요 꺼지나요? 꺼지래요 님 버려졌네요 그냥 바로 파양당했네요 단결? 반결? 언제 나가시려고 상실감이 좀 크시겠다 방장님만 믿고 이 방에서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언제 나가시려구요? 그죠 사이드였는데 사이드 사이드? 사이드가 아니라 난 메인이지 니가 어딜 봐서 메인이고 뭐라고 병신으로 메인 아닌가요? 아니 욕은 하지 맙시다 알아요 여기 클린한 방이잖아요 응 맞아요 저 호인무사님을 보니까 약간 유사 수컷 같네요 말하는게 진경님을 내가 닦아버릴 순 없어 남을 통해서만 얘기가 되나보네 누굴 야? 저 양반이죠 맨 위에 있는 양반 저요? 네네 남성성을 상실한 것 같아서요 뭐라고 몰라요 아 네 알겠습니다 거의 유사 수컷이네요 저건 뭐라고 아 이상한 욕배틀 잘하나본데 욕배틀? 상당하죠 근데 욕은 하죠 압시다 유튜브에 쳐보니까 님 전주토박이님 소리를 좀 끌게요 너무 재미없다 아니 이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저분이 얘기하는 건 너무 영양가가 영양가가 너무 없어가지고 방송에 쓰기가 힘든 목소리이고 아 나 이 사람 알아 님 살 뺐을 때 괜찮았잖아요 아 이거 왜 먹었다 그러십니까 본인 얼굴 공개하실 것도 아니면서 아 공개할 왜 해요 공개할 자신 없으면 아가리 죽다 치고 계시면 되죠 왜 욕을 하세요 아 저한테 2만원 달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좀 너무 좀 불쌍해서요 아 조크는 소수 받아들여야죠 아 조크에요?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이 사람 노래 잘하네 감사합니다 노래라도 잘해야죠 먹고 살죠 그쵸? 얼굴이 족까지 생겼는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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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방장님 뭐 하시는데요 말 못 하죠? 하하하하 못 알아먹은 척 하면서 항상 직업 물어보면 토크온에서 그대로 나오죠? 저요? 생각하세요 뭐 하는 사람인지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죠 호의무사분 왜 갑자기 호의무사분 아까 저한테 유사 수컷 소리 듣고 나가지고 지금 약간 불알이 쪼그라들어서 뭐라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뭘 뭐라는 왜 화를 내서요 화내지 마요 본인도 남 조리돌림 할 때 뒤지게 해놓고 자기 조리돌림 때는 화를 내놔 화를 내놔 너무 내로난불 아니에요 역시 유사 수컷 닿네요 네 토크님 노래 한 번 들어볼게요 예? 방장님 네? 뭐 호빠 오셨어요? 아니 갑자기 노래를 해달라니 무슨 소리에요 너무 뜬금없잖아요 아니 나 이거 그래도 방장님이 이 방에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권력을 주고 계시는데 아니 저 권력 없어요 저 사람들한테 다 아 그럼 그럼 병신같은 진행 좀 하지 마세요 예 뜬금없이 노래 노래 좀 깼다는데 왜 지랄이네 지금 강퇴 당할래요? 아 아 권력 X 같네 씨발 걔도 안는 씨발 뭐 토크온 방장 잡은 걸로 강퇴 당하실래요? 제대 해 병신아 그러면 알았어 겁 안나 어 하하하 하하하 짠하다 짠해 자 잘 한번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이크가 너무 커요 안녕하세요 바이크가 너무 크다고요? 크다고요? 아 아 아 아 아 제가 뭐 조용히 그러면 ASMR로 얘기할게요 아 나 나가있는다 꺼지라 개새끼야 인천날 너 핑크북방에 끄지라 끄지라 개새끼야 간다그래서 빨리 끄지라 끄지라 빨리 끄지라 거지새끼야 간다그래서 빨리 끄지라 나 들어와가지고 도망가는 새끼야 빨리 끄지라 니 소리 껐다 개새끼야 다른만 갈게요 하하하 아니 광대 당했어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방이 좀 차분하네요 그래도 네? 네 방이 좀 차분한 것 같아서 좋네요 봄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텐션이 많이 낮으시네요 좀 졸리세요? 네? 아뇨 안졸리네요 공주에요? 아 여성분 맞으시죠?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하하 광대한다 아 씨X 쪽지 보내지마 방장한테 여러분들 하하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하이형 네 안녕하세요 하하하 그냥 성대모 사는거 아니에요? 아 저요? 누군데요 님이? 아 저 인천나월이요 아 저 인천나월이요 아니 내 목소리가 아니야 하하하 아 인천나월 아세요? 하하하 그게 저에요 그 아거티 찢은 사람 아니에요? 하하하 예 아거티 찢은 사람이요? 하하하 네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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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그 저에 대한 기준이 왜 이렇게 엉켜가냐고 소리 호통했던 바로 유투가 사랑스러우시더라구요 그 밈을 남겼던 바로 그 사람이 접니다 안녕하세요 흑두 네네 예 그렇구나 반갑습니다 제가 초코파이를 많이 먹어서 하이오 예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 짜장찌찌님 오늘 미스테리 안하나요? 아 말건지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미스테리 해야돼요 소리 끌게요 예 말을 너무 거시니까 좀 엮겹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방장님 방갈리 잘하시네요 방갈리가 아주 훌륭하시네요 방장님 네 근데 그거 알아요? 네 그 남자도 성적 수치심이라는게 있어요 흐하하하하하 네네 아까 말씀하실때 저한테 흑두라고 하셨죠? 흑인 유도도 아니고 저한테 흑 유도라고 하신거 같은데 그 부분은 상당히 좀 불쾌하군요 아니 저 그거 성적 수치심이 들기 때문에 그... 못찾는거 보고 저 지금 안 씻었덩어ми 웃었거든요 아 그래요? 네네 으음... 근데 안씨쓰면 그렇게되나 흑흑린 멜라닌색소가 좀 이렇게 그... 색소... 근데 기침을 많이 하시네요? 흑ㅎ하하하... 코로나 걸리셨어요?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더러우니까 마스크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부탁을 좀 드릴게요 교양의께 멜라닌 색소가 좀 이렇게 근데 기침을 많이 하시네요 코로나 걸리셨어요? 너무 죄송해요 더러우니까 마스크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부탁을 좀 드릴게요 교양인께 아우 왜 이렇게 웃겠냐 아 콧소리내지 말아주세요 콧소리가 아니라 콧바람 소리 같은데요 그렇구나 콧소리는 흠 이게 콧소리고요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웃음이 그렇게 많으신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빵빵 터지죠? 그야 유명인이 나타났으니 당연히 관심이 가기 마련이죠 그야 제 유두를 보기 때문에 관심이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유명인은 아니죠 나락갔는데 나락갔다 지금 개같이 부활해가지고 3800번 보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유명인 아닌가요? 당신은 몇 명이 봐주나요? 우리 6명 보고 있잖아요 당신이 방송하면 누가 봐줘요? 빵명이잖아요 미동도 없는 채팅창 앞에서 멜론이나 깔짝거릴 거 아니에요 당신? 저에 대한 가치도 자꾸 낮추지 마세요 기침이나 하는 년이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뭐 나대는 인간은 아닌데 저는 코트님 나락갔을 때 이렇게 개같이 부활하실 줄 몰랐는데 그게 이제 능력의 차이 아니겠어요? 그게 역량인가요? 코트님의 제가 뭐 잘못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안 그러겠다라는 어떤 그 굳은 의지 이런 것들이 시청자분들에게 좀 와닿지 않았나 뭐 어떤 이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임방계의 이병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어떤 개같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죠? 개는 본인이구요 개는 본인이구요 본인이 삽살개구요 아니구요? 아무튼 뭐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기에 놀랍게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저도 기분이 좋네요 말투 엮여서 소리 끌게요 아 그렇네 원래 황균님이 이방 이성균 셀럽이었거든요 아니 저 분 약간 유혜진 선생님 좀 따라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엮겹네요 근데 지금 유명인 들어오니까 바로 입국 딱 타고 계시네요 어떤 분이요? 아 또 이제 또 거물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는 자세를 갖춰야 되는 게 형님 마이크 조금은 쏠려주시면 안돼요? 줄이래요 이성균님 쪽팔리죠 말하고 있을 때 마이크 줄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쪽팔리면 주둥아리 닫고 계시면 안될까요? 예 제가 원래 이방 들어오기 전에 다른 방에서 조리돌림을 많이 당해서 지금 약간 지금 전투력이 좀 많이 상승했거든요 아 조리돌림을 당하고 오셨나요? 예 아 들어가자마자 뭐 마방 같냐는니 뭐니 뭐 저의 어떤 그런 허물을 자꾸 캐더라구요 마방이요? 네 안마방이요 하하하하하하 안마방이요? 예예예예 다시는 가지 않을 그곳이죠 예 그쵸 이제 안가면 되죠 근데 저의 어떤 그런 허물을 서스름 없이 얘기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좀 용기다 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저는 굉장히 대인배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시렵니까 안녕하세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시렵니까 네 네 네 반가워요 수학 강사님이 누구야? 수학 강사님이 누구야? 왜 나한테 쪽지를 보내지? 아 그 저기 개청자예요 개청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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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개청자 방 늘리는 거 저기 하지 마셨으면 좋겠네요 그 기침을 기침을 자꾸 하시는데 왜 코로나 나는 거야 아 집에서 지금 저기 자가 격리 중인가요? 아니 코로나 낳은 지 4일밖에 안 됐어요 4일밖에 안 됐는데 잔기침이 너무 하시는데 지금 그러니까 원래 그래요 저도 코로나 걸렸다가 아 이제 끝났는데 끝났는데도 계속 저는 한 번도 안 걸려봐갖고 제가 참 그게 좋은가봐요 그 그러다 걸려요 안 걸리는데? 아니 방구석에만 있는데 어떻게 걸리겠어요 개소리세요 여러분들보다 돌아다니는 시간이 많은데 밖에 아예 안 나가세요? 아니요 저 지금 되게 활동적이라서 거의 매일같이 밖에 나가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도 많고 동호회 활동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방구석에서 똥구녕이나 글쩍거리는 그런 거짓 쓰레기 같은 간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의 어떤 그 생활과 저의 생활을 같이 동일시하지 말아주세요 내 모습 고소하던데요 엮였거든요 아 씨 더러워 코트님 혹시 동호회 활동 어떤거 하세요? 아 저는 바이크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ㅋㅋㅋㅋㅋ 바이크동호회요? 네. 저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 르노나 라이더 하나요? 취미 제 취미가 고급 취미죠 건강한 취미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할라 이거? 다들 차 있으세요? 갑자기 차는 왜요? 그냥 열어보. 여쭤보는 거죠 그분 그쪽 오토바이 기종부터 알려주세요 저는 BMW 5호납니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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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와 shoots 차도 있죠 어때요? 근데 본인은 아무것도 밝히지 않으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뭐저 궁금해 하셨으니까 그냥 싱싱이나 타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남이 뭘 타는지 모을까 그걸 궁금해요 갑자기 자기 뛰어나가지고 저는 차가요 제 두 다리 부모님이 주신 다리가 있어요 네 많이 뛰어 다니세요 그게 최고죠 건강한 다리 맞죠 맞죠 뭐지 BMW같은 거 타고 싶지 않아요 탈 능력도 없으니까요 카카오 마이크 탈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카카오 마이크 아 벌써 넷이다 카카오 마이크 1시간 뒤에 자야지 저 아까 1시부터 그러고 있었어요 2시에 다야지 3시에 다야지 도톡대요 국룰이야 잠들이 없으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졸려 죽겠는데 잠을 못 자고 있거든요 왜 안 주무시죠 이유가 뭐예요 일을 해야 되니까요 무슨 일이에요 방송 일하고 있잖아요 어떤 방송이요 인터넷 방송이요 아프리카요 네네 지금 방송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네 설마 저희 목소리 나가나요 네 송출되고 있죠 다 나가지만 뭐가 미친 거 아니에요 본인이 미친 거 아니에요 저작권 침해하세요 저작권이라는 거는 뭘 뭐 굉장히 좀 멍청하고 참 유식하시네요 저희 부모님이다 목소리 저작권이 침해하네요 아니 왜 저희 목소리를 다른 세상이 저작권이라는 건 있잖아요 공연성이라는 게 있지만 이게 또 인명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라는 어떤 인증이 안 되잖아요 닉네임도 바꿀 수 있고 그런 거는 잘 모르죠 존나 웃겨 침해 걸려 그래가지고 매일 엄마한테 자랑이나 해야겠다 자기 목소리가 뭐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뭐 내릴 권리 같은 게 없어요 아 저작권 발언 되게 무식해 보였고요 예 저작권이 아니라 그 개인 정보 침해겠죠 아 저희 부모님이 물려하듯이 하늘 예쁜 그 목소리를 돌대가리 같은 저런 지능으로 계속 주둥아리 터는 것도 굉장히 애깁네요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다지면 무섭다 많이 멍청하네요 저렇게 멍청한 사람이 잠도 없으니까 더 밉네요 밈이랑 똑같아요 많이 주무셔야 좀 뇌도 활성화되고 그럴 텐데 많이 멍청하네요 어느 정도는 쌓고 사시지 어떻게 그걸 저작권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아 정말 제가 진짜 몰라서 저작권이라고 한 것 같으니까 그냥 드립이죠 담아 멍청해가지고 모르면 또 드립이라고 하시네 네네 말씀하세요 드립을 드립으로 못 받아주세요 아 저분의 호위무사인가요? 좌이정 우이정 또 납셨네요 예 아마 해봤고요 많이 빨아 제껴보세요 본인에게 아무런 이득이 안될 겁니다 빨고 있습니다 어 빨고 있다고요? 아 씨발 아 더러워 아 배하고 싶냐 뭐하세요 아니 코트님 예예예 병신이라고 못 먹었잖아요 여기 코트님 계세요? 아 네네 반갑습니다 왕자님이 여기 있네 왕자님이요? 네 아 미안합니다 당신과 사귈 생각이 없어요 코트랑 사귀자면 다 사귈 거예요? 네 사귀자면 저 바로 사귈 건데 성은하죠? 여기 있는 도태 한남 소추 새끼들보다 제가 훨씬 더 우월하니까요 존나 소추이실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 타마마가 본인이세요? 타마마 아닌데요? 저는 방장님처럼 인도 코끼리 같은 그런 방례리를 흔들고 다니는 이 자랑은 인도 코끼리 예 유사 암컷이랑은 전혀 연애할 생각이 없어요 유사 암컷이랑은 예 당신 뭐 인스타도 안 하고 아무런 사회활동도 안 할 것 같은데 방장님 감당되시겠어요? 하죠 인스타 아 그래요? 가계정 응 가계정 미안합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 싸우고 싶지는 않아요 워낙에나 제가 이제 좀 시비를 많이 걸리다 보니까 어떤 방어 기재가 아니었나 주적이 많으니까 안돼요 코트님 제 거예요 네 가지세요 근데 그러면 저분은 그 생도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네? 저 03년생 20살이요 아 맛있겠네 맛있겠네 라고 방금 표현하신 더러운 입을 놀리신 분이 누구시죠? 제가 봤을 때 아까 그 무식한 발언 하신 분일 것 같은데 네 근데 저 맛이 저 장관 아닐 것 같은데 저 맛있긴 해요 근데 아 본인의 가치를 자꾸 낮추시니까 굉장히 매력이 떨어져요 아 그 날이 오늘 가치를 올릴 생각을 해야지 다른 도태 한남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에 빨딱 쓰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좀 정이 떨어진답니다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더 멋있어요 아 그래요? 네 갖기 쉬운 남자는 아니죠? 갖고 싶어요 저 주세요 정신같았냐 저 이거 듣는 거 좋아요 더 해주세요 생도님 네? 키가 몇이에요? 저 167이요 어? 키는 괜찮네요 네 코테님보다 크신 거 아니에요? 아 전 181인데요 아 네네네 ㅇㅇ님 127이라는 소문 있던데요 무슨 소리세요? 아 160대고요 아 그래요? 생도님 그러면은 이런 말씀 드리면 스읍 좀 그럴라나 아 아니요 아니요 혹시 몸무게가 앞자리수가 6은 아니죠? 저 9요 왜? 아이씨이 더러워 아 뻥이에요 뻥이에요 저 52키로에요 52키로 아 52키로에요? 좋네 음 어디 사세요? 저 서울에 아 저 인천 이사갈래요 아 뭐야 서울 사요 서울 근데 생도님 같은 경우는 너무 뭔가 좀 발적나보여서 좀 보기가 싫어요 예 그게 더 어필할 수 있는 산남기 아니야 산남기 아 저는 사실 좀 방장님같은 스타일이 좋은데요 안되나요 뭐 어떻게? 어느정도 튕길줄 알고 어느정도 약간 새침대기같이 그런 모습이 좀 보기 좋더라고요 저는 깍재기같은게 생도님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그 이성으로서의 매력이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네요 주제 파악하세요 오프이며 어 주제 파악하라 이런 멘트는 굉장히 좋았어요 음 예 그럼 본인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나요? 예 저요? 예 네 됐어요 안 볼래요 그냥 왜요? 저요? 라고 하는 순간부터 뭔가 자기 얼굴 보여줄 것 같지가 않은 느낌 어 보여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겨드랑이에 데오도란트 뿌리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그거는 좋은 거예요 관리를 한다는 뜻이니까 예 근데 우리 방장님처럼 겨드랑이에서 무슨 양파 썩은 냄새 풍기고 다니는 아 겨드랑이에서 한기가 난다고요? 무슨 CV를 보세요? 겨드랑이에 혹시 샤프심 있지 않으세요? 무슨 소리예요 예 관리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여름이니까 이제 다들 관리하셔야죠 여성분들 아니 근데 코트님도 백태 있지 않아요? 저는 백태가 아니에요 아니 그 연관검석을 아니 아니 제가 요즘 그릭요거트를 많이 먹어서 맛있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고 제 그릭요거트 한번 드셔보실래요? 저 주세요 블루베리 먹을래요 아이 개미틴 좀 많이 끈적일 건데 예 뭐가 여깁다고 저한테 하신 말씀이니까 아니 그릭요거트 드실 거냐고 물어본 건데요 네네 많이 드세요 저 주세요 진짜로 네 다 드세요 아니 전 방장님에게 드리고 싶네요 저도 이제 이거 아니지 뭐가 아니에요 저 주셔야죠 저 갖고 싶은 사람이 여기 있는데 아니 실외 뭔가 당신 되게 못생겼을 거 같아요 맞아요 진짜요 예 아니 저 진짜 딱 그냥 코트님 여자 버전 똑같이 아 진짜 싫어요 전 정말 싫어요 아니 코트님 미러링 당하는데 왜 싫어해 아니 사람은 누구나 자기 외모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길 원해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저 닮았다 그러면은 더 나은 사람 만나고 싶죠 근데 그거는 있더라고 약간 자기 닮은 사람하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둘이 잘 어울리세요 너무 코트님 결혼했어요? 아니 저 결혼 안 했죠 너무 잘 어울린다 결혼을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결혼 저랑 해야죠 아 싫어요 왜요? 모르겠어 당신 뭔가 좀 못생겼을 것 같아서 안돼요 왕장님 저랑 해야 돼요 백마토 왕장님 발음 같은 것도 그렇고 뭔가 혀에도 살찐 거 같고 아니에요 지금 너무 떨려서 그래요 진짜 제 이상형 만나가지고 약간 관자놀이에 여드름 많이 났을 것 같은데 맞아 관자놀이에 여드름이 약간 좀 예 투턱 아니에요 투턱 약간 좀 여드름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관자놀이에 옛날에 하던 화농성 여드름 그거 아 예 제가 그거 좀 읽을 것 같고 두피 지루성 두피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예 이런 말씀 좀 드리기 좀 그런데 예 생도님이랑은 이어지기 참 힘들 것 같네요 나이도 어르신데 차라리 본인 나이에 맞는 그런 분을 만나세요 그래 신내면 아재랑 만날래요 아무튼 아재란요 말씀이 좀 심하시네 전 지금 PC방인데요 아니 근데 방장님 너무 질투하신다 아 죄송해요 어떻게 자제 좀 해주세요 네네네 너무 질투나네요 죄송해요 아줌마 질투하지 마세요 예 어리구요 아 어리세요? 네네 몇 살이신데요? 고등학생이요 예? 뭘 어 미래가 없나보다 학교 안 다니세요? 아니고요 볼에는 왜 검버섯이 나셨다가 어 근데 왜 아 좀 공고여서 상관없어요 아 그럼 이미 학업 때려친 거네요 뭔 소리세요 그건 아니고 학업 때려친 나중에 뭐 스무살 되고 이제 미래 계획 같은 건 있으세요? 대학 갈 예정이죠 토크온 처하고 있는데 대학을 간다고요? 님이나 저나 거기서 거기죠 아니 전 대학을 못 갔습니다만 어쨌건 이렇게 성공을 했잖아요 막장 인생인데 막장 인생 아 님이 성공한 인생인가요? 아 그래도 성공을 했잖아요 포토님은 지금 고절 인생이지만 그래도 성공했어요 나름대로 근데 방장님이 이렇게 저기 학교도 안 가시고 자꾸 이렇게 본인 공고라고 인생 때려쳐놓고 아무 대학이나 들어가가지고 코트님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공고라서 상관없는데 대학을 가겠다? 뭔 개같은 신보야 아 사이버대학 가려고 하시는구나 방랑 님 저희 코트님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방랑 님이 아니라 방장 님이라고 했어요 방장 님 바치세요 생동 님 정독 부셔야지 왜 그러세요 생동 님 발정도 안 퇴지만은 왜 자꾸 그러니 아니 근데 그래도 생동 님이 저렇게 꾸준하게 해주니까 전 좋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계속 좋아해준다는 거는 굉장히 또 좋은 일이에요 맞아요 에 이 방귀에 사겨보세요 비영진 그니까 비영진 누구예요 저희 알아서 할 건데 뭔데 사귀라 말하고 하세요 그래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두 분이서 자꾸 이렇게 갖지 못하니까 저분에게 자꾸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저도 안 가져요 네 가진 건 돈도 없는 얘기 그건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네 많이 좀 감정적으로 좀 번졌는데 방장님 이제 꺼지세요 굳이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꺼지세요 어 네 왕자님 제 왕자님 좀 올려주세요 둘이 일대일방 가세요 그냥 나도 껴셔 왕자님 올려주세요 제발 아니 왜 이런 분노를 표출하세요 왕장님 저거 안닿고요 아 그건가 주객전도 당해갖고 방장님 주객전도 모르세요 주객전도 뭔지도 몰라요 지가 방장이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여왕벌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방에 이제 방송에 나타나버리고 이래버리니까 자기가 주목을 못 받는 거야 현실에서도 엑스트라 인생인데 여기서도 엑스트라 구현이네 거의 지금 시체 3급인데 미안해요 당신의 어떤 존재감이 없게 만들어서 네 음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 지금 핵폭이죠 저 쌈배 한 대 필게요 왕자님 활약하실 기회 드릴게요 흐흐흫 꺼지세요 하하 왜 그러세요 갑자기 또 저희 왕자님한테 아니 왜 필살기 쓰세요 아 왜 필살기 쓰십니까 그 생동님 네 담배 안 피세요? 네 전 담배 피는 여자가 좋아하세요 꺼지세요 혹시 마약하세요? 저 담배말고 저 바람도 피는데 그건 안돼요? 아우 재미없어 비영신같으면 꺼져 그냥 재미없어 타마가 그만 따라해 미안해 나이가 좀 위험해 좋은걸 어떡해요? 저 코트님 진짜 팬이에요 싫어요 저는 아니 저는 좋다고요 저는 좋아요 그냥 좋아해요 어느 부분이 좋은데요? 일단 접히는 뱃살이 너무 귀엽고요 봤어요? 제가 그 칸초 춤추는거 봤거든요 비춤추는거? 제가 솔직히 잘생긴건 아니지만 제 매력은 이제 좀 귀여움에서 온다고 봐야되거든요 나이 멋지않는 그런 귀여움과 동안 똥카롱같은 몸에 그쵸 그쵸 예 그러면 엄명 떼지 마세요 귀엽잖아요 똥타롱 이것 좀 꼭 보세요 니바 이게 뭔데요 이거 너무 귀엽거든요 이거 그거예요 코트님의 매력이 대체 뭐죠? 이거 누르면 해킹 나가는거 아냐? 안 당해요 너무 많이 당하셨네 저 스포어 많이 살아가지고 근데 이 방에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냉소가 많이 흐르네요 이런 분위기는 좀 나가세요 그럼 자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코트님 실제로 인천에서 나오리에요? 네 유명해요? 뭐야 이게 그냥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저를 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지 아거티 조회수가 너무 좋다 이거 처음 보거든요? 이거 왜 물어뜯는거죠 이분? 왜 물어뜯는거 갑자기? 아 이거 존나 웃긴다 근데 나흘님은 왜 코크온에 계속 있으시는거에요? 그냥 코크온으로 돈바라먹으려고 하지 뭐 예 제 컨텐츠 중에 하나에요 저보다 먹고사셔야 하지 그리고 다 먹고살자고 하는 짓 아니에요? 맞아요 정기님이랑은 어떻게 되신거에요? 네 정기님이 순절했잖아 그치 방장님은 자꾸 타겟을 계속 저를 놓고 하시는데 저 없으면 대화가 안되세요 방장님 저 궁금해가지고 저 없으면 대화가 안되세요 방장님 저 궁금해가지고 부탁을 좀 드릴게요 궁금해서 궁금해서 군대 가지 않았나? 그치 군대 안갔죠 아직 여자가 난무하는 그런 방이네요 여자가 난무하는 그런 방이네요 이제 다른 방 탐방하러 가세요 아 왜 자꾸 저를 견제하세요 왕자님 왕자님 근데 마월님 방송하시는데 이렇게 오디오 비오세요? 반장아 이거 들리는거 다 안다 내가 현직 입시학원 당사인데 니 지금 시간 처 좀 먹고 되도 않은 자존심 부리는거 개 안타깝다 스무살 처넘고 몸이나 팔지 않을까 싶네 아 너무 심하다 아 아저씨야 누군데 심지어 어우 너무 심했어요 형님 그 BJ의 시청자네요 정말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? 제가 시킨게 아닌데요 역시 그 BJ의 시청자 근데 삼선은 3500명이나봐 뭐가 재밌다고 그러니까 어 시청자들 비하하네 죄송해요 바로 여기서 민망 머쓱하는게 이제 뚜뚱이예요 이지를 하고 있는게 네 형 신님 몇살이에요? 싸우지 맙시다 왜 대도 않는 자꾸 귀싸움 할라 그래요 내쌍에서 누가요 제가요? 아니 방장님이 시비 걸었지 내가 언제 시비 걸었어요 네 방장님이 시비 걸었잖아요 저도 들어 맞아요 어이가 없다는게 아니라 그럴 땐 죄송하다고 하는거죠 그땐 옷 뜯어야지 죄송하다 하세요 죄송하다 하세요 그래요 이제 저기 뭐 싸우지 마요 왜 자꾸 저한테 이렇게 나를 세우세요 흠흠흠 아이 또 말로 안되니까 또 권력 내세우네 정말 역겹다 하세요 그럼 님아 왜 있어요 이방 꺼지세요 그냥 분위기 위해돼 갑자기 꺼지세요 그냥 그냥 안그래 흐흠흫흫흫흫흫흫흫 싫어요 주무세요 그냥 보트님 아 아 왜 자꾸 이방에 있는거야 흐흐흐흫흫흫흫흫 아 광장님 화나셨어요? 아니 화났어요 아니 화낫어요 하나도 안났구요 네 쪼개시는거지 저거니? 네 아 근데 실제로 아 이거 진짜 역겹다 뭐 뭐가 역겨워요 그냥 솔직히 공부를 쳐주었다고 하지 뭘 뭐라고 하는 거야? 영별 아니고요 네가 갈 대학은 치킨을 한다고 되었다 이런 피해가 아 그러셨구나 네 진짜로 님은 그냥 걸려 청년 아닌가요? 헉! 말 너무 심한데 맞는 말이잖아요 선 아닌데 그렇구나 근데 말투가 왜 이렇게 역겨워요? 님이 더 역겨워요 님이 아까 한번 다시 들려 보세요 저.. 더 듣고 있는데요 지금? 창녀 그쪽이죠? 창녀 그쪽이죠? 저는 창녀 아니고요 창녀 고조랐어요 코트님한테 했던 거 다시 들어보세요 코트님 사랑하는데요? 사랑인데요? 둘이 한번 대주세요 방장님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꾸 너무 더럽다 말하는 거 대화에 수준이 많이 떨어지네요 일꾸덕이 갑자기 분위기에 방장님이 분위기가 너무 쉽지 않는데 방장님 나가주시면 안돼요? 디미 꺼지세요 왜요? 왜 자꾸 갑질해요? 왕자님한테 욕하지 마세요 제발 대도하는 권력 자꾸 왜 그래요 토크홀에서 진짜 화난 건 방장님밖에 없는 거 같은데 재밌는 얘기하자 몰아간 게 본인 자기 편 안 떨어졌다고 자기 몰아간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면 누가 봐도 방장이 열받았는데 열 안 받았고요 근데 내 싸움에서 본 사람한테 걸레창년이라는 말은 너무 심했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저게 창년이지 뭐해요 상스럽다 저질이다 저질 왕자님 너무 저질이다 왕자님 왕자님 너무 화가 나셨는데 좀 가라앉히세요 화 안났어요 화 안났대 끝까지 물 한잔 드시고 오세요 차라리 냉수를 한잔 드시고 오시는 거 어때요 너무 화가 많이 나신 거 같아가지고 제가 괜히 죄송스럽네요 멘탈 나간 거 같은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뭘 준비한단 년이 새벽 4시에 투쿠온 처잡고 있냐 너 이 악물고 대답하는 거만 봐줘 자기계관화 안되는 년인데 정신 차리고 시계 운동이나 하하하하 시계 운동이 뭐예요 하하하하 아유 불쌍하다 방장 너도 불쌍해 코트야 니나 나나 다를 거 없어 싸우지마 다르지 이 사람아 그러니까 싸우시는 방장님 자꾸 저한테 우리 직접은 대화하자 저를 꽤 부수고 싶나봐요 안 부수고 싶어요 코트님 너무 심한 언사하지 말아요 왜그래요 방 분위기 뭐야 다같이 아니 화 안났어요 같은 아군마저 저렇게 여자화로 공격한다는거는 방장님 아예 아군을 잃었네요 아 방장님 개인기 하나 보여주세요 하하하하 눈광피 그게 뭐야 이 새X야 방장님 많이 열받았나봐요 왕장님 아 네 말씀하세요 제 친동생 왕장님 팬인데 잠깐 와도 돼요? 친동생이 여잔가요 남잔나요 여자 아니에요 꺼지라고 해주세요 오케이 아이씨 괜히 맘이 안 좋다 고등학교 고등학생이랑 나도 싸우고 싶지 않는데 어떻게 방장님 마음이 풀릴까요? 제가 화 안 났다고요 아 그래요? 저거 아직 화난 거예요 같은 아군이 얘기하잖아요 어 광태 어 아 방장아 마지막으로 충고한다 니 인생은 글렀다 차라리 지금 창문 내고 죽 없이 범죄해서 한 생을 노려라 아니 근데 사실 타깃은 젠데 저렇게 옆에 미운 시누이 역할한 한여름님을 강퇴해버렸네 저런 사람이 제일 밉거든요 사실 안타깝다 한여름님 이렇게 몰아가네 사람을 진짜 어이가 없다 많이 화나신 것 같아서 아 화 안 났다고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웃고 있는 거 봐 아우 역겨워 아우 역겨워 아 저는 원래 미소를 띄우고 방송을 해요 네네 아 이거 보고 역겹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너무 잘생기셨다 혐오를 좀 멈춰주세요 네네네 방장님 그래서 갈 대학은 정했어요? 제가 알아서 할게요 고1인데 아 이제 고1이시구나 네네 아 그럼 좀 학교도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무리 공고를 하지만 가요 병신아 아 병신이라뇨 갑자기 왜 그러세요? 아니 아니 병신이라니 아 말 좀 죄송하네 저희 왕자님한테 비아바론 자제해주세요 진짜로 생도님 방퇴도 돼요? 안돼요 저희 생도님 생도님 네? 같은 여자니까 저분에게 좀 어느 정도는 공감해주세요 네? 왕자님 말씀이면 제가 다 할게요 다 그럼 나가 뒤지세요 그건 안돼요 저 죽어도 그냥 코트님 품에서 지한테 하는 말에 일일이 반박하는 게 멘탈 관리도 안 되는 년이 알아서 한단다 키우키우 내가 부모면 호적에서 파고 중국어선에 팔았다 아니 너무 말씀이 지나치시네 아 역시 개척나다 진짜 아 그래도 코로나 걸리셨다고 그랬었나 방장님이? 이제 나왔다고요 아 나왔다고? 아 예예 뭐 이렇게 말툇마다 이렇게 하나하나 아 말 걸기가 무섭네 아 화 안 났고요 원래 말투가 이래요 아니 방장님이 아 알겠습니다 아 왜요? 네 왜요? 인사 안 하세요?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인거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 화를 억누르는 모습 아니 근데 방장님 전공이 뭐예요? 저 소프트웨어 개발 거요 어? 소프트웨어 개발? 네 오오 그래서 뭘 개발하실 건가요? 아직 배우고 있는 줄이에요 음 나중에 뭐 이렇게 좀 약간 게임 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빠져도 괜찮겠네 알아서 할게요 음성 채팅 프로그램 하나 개발하시죠 아니 알아서 할게요 알겠습니다 예 예 음 음 음 뭐가 왜 그렇게 웃기세요? 아니 그냥 저 시청자분들 아니 그냥 저 원래 웃음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이제 그냥 정세가 할게요 엥 아 그렇구나 네네 엥 엥 엥 엥 엥 엥이에요 왜요? 엥 엥 엥 엥 엥 엥 엥 엥 엥 정상인이 없어요 정상인이 엥 엥 엥 엥 엥 뭐가 그렇게 웃기신가? 자꾸 어두시네? 엥 엥 아유 웃는 것 같다가도 뭐라 그래요 너무 귀여우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사랑스러우세요 감사합니다 어디서 독거나시는거야? 계곡에서 독거나세요 방장님 어른으로서 진짜 한마디 하자면 네 잘 들었고요 이제 나가세요 아니 아니 제가 방장님한테 10여 걸라고 들어온 건 아니었어요 네 이미 어른이면 전 이미 할아버지예요 니너 에휴 칠깍지 강태는 너무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몇 년.. 아 뭐야 나 내렸네 알아서 나가세요 버튼님 하아 병신같은 새끼 화 안났다고요 내생자님 근데 저분은 방송하시는 분이라서 일부러 공격하는게 목적이였어요 근데 나 강장 씨벌새끼야 외강태의 개점만한 강장 씨벌새끼야 외강태의 개점만한 외강태의 개점만한 아 아 방장님 네네 아 저 한여림 이건 왜 저 강태 하세요 왜 저 강태 하세요 어쩌라고요 왜 강태 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아 님이 병신을 샀으니까 강태 했겠죠 제가 이유 없이 님이 강태 했을 것 같아요 어떤 병신 짓이죠 님이 돌려보세요 뭘 돌려보죠 방송 돌려보시라고요 님이 어떤 짓 했는지 제가 왜 방송 돌려봐야죠 어디세요 그럼 병신같은걸로 죽었으면 좋겠다 제발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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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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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죽이고싶다 목졸라서 아 네네네 아니 왜 아니 그건 아닌데 아우 방장님 아니 방장아 그만하자 왜그러냐 나도 이러고 나가면은 사실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그냥 너랑 복귀 풀었으면 좋겠어 아 닥치세요 아잉니 뭐라는거야 자꾸 아이고 왜그래 방장아 뭘 왜그래요 님아 방장님 말씀하세요 17살이요 몇 년생인데요 06개띠요 17살이시면은 고1이에요 지금 네 어 내일 학교 안 가나 어 가요 님아 어 밤새게요 네 하 지친다 진짜 왜요 혹시 아가리에 버드렁니 난 부덕녀 아 아 아 무슨 소리야 이상해졌네 뭐 이상한 소리 뭐 아가리에 두덕녀 이런 소리 났는데 뭔 소리지 아 저희 할아버지에요 지랄 반짝이야 빨간색 느낌 미친녀 아 아 개청다 죽었으면 좋겠다 진짜 안녕하세요 하이요 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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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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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 시청자분들도 이제 이 분 저 저기 비하하지 말고 우리 좋게 풀고 나갑시다 이게 제일 맘 편할까 왜냐면 이 친구가 나이가 스물넛살이고 그러면 어느정도 좀 저기를 할텐데 이러다가 이 친구가 너무 탈선할까봐 저는 좀 걱정이 되네요 아 씨X 자꾸 이러쳐대 왜왜 뭐 무슨일이 있었나 좋게 풀어요 강장님 미안합니다 진심이에요 급식여러분 실업계인계 공부 못하며 면죄분 아니에요 중학교 공부도 똑바로 못해놓고 대학이에요 접을건 빨리 접읍시다 예예예 나갔어 당장 나간거에요? 아 들어왔네 나갔다 들어왔네 님아 저 화 안났구요 진짜로 아이 알겠어요 화 안난거 알겠고 좋게좋게 그냥 풀고 갑시다 아이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 에 대가리 박아주세요 에 애 아 님 왜그래 시청자 아이 제가 시킨건 아니에요 누가 방송하다 누가 방송하다 진짜 엄마 없는지 너무 많다 어이구 어이구 하 하... 엄마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나이쌤? 그래요 부모 얘기는 좀 아니지 말씀하세요 무슨 일 있었는데요? 아 누가 다 끝... 뭐야 아니... 아니 끝든니... 피해를 주면 안 되죠 제가 무슨 피해를 드렸어요? 네 방송에서 지금... 아니 쪽지... 쪽지나 초대 같은 거 그냥 안 받으시면 되고 거부하시면 되죠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도 가장 중립적인 입장이었는데 방송 보다 보니까 님이 너무 선을 넘고 하는 행동이 너무 유치하고 어린애 같으니까 더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님이 좀 어느 정도는... 좀... 아 제가 죄송하니까 그만 해주세요 그럼 맞아 네 그래요 그만하고 이제 좀 풀어요 그래요 네 이제 나가세요 네가 아... 아... 무료예요 야 내보됐지만 올려 저희 왕장님... 어? 올려주세요 아 님 목소리 좀 좋으시네요 아 님 목소리 좀 좋으시네요 이모티콘님? 무슨 소리야? 방장님... 네 남자친구 있으신가요? 헤어졌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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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어... 어... 공유 같은 남자 예? 공유 같은 남자 저 공유 닮았는데 실제로 누구예요 음악소리? 예? 음악소리 누구예요? 나만 들리는 거 아니지? 저 아니에요 음악소리 안 들리는데 인천나홀 아니야? 저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 왜 들어요 인천나홀 노래 좀 꺼주세요 나도 들리는데 진짜 역겹다 님 누가 하는 거야 이거? 여기 지우 있나요? 나는 왜 안 들리지? 아 들린다 들린다 누구야? 흐흐흐흐흐흐 뭐야 이거 라이더에요 라이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... 누구야? 됐다 됐다 생도 남자라고요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저 남자 아닌... 아..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누나 옆에 있어가지고 김성님? 김성님? 네 코트님 김성님 김성님? 아 네네 네 코트님 왜요? 너무 팬이어서 저기 왔어요 아 그 동생군인가요? 아 내리죠 스트레스 받네요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게요 지금 헤어스테일이 딱 김정은이군요 기분을 좀 환기를 시키려면은 호뜬님이 바닥에 머리 박아주세요 예? 아니 그거는 좀 너무 과한 처사네 머리 박으라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? 그럼 저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생전님 한번만 더 치면 강제할게요 아니 니가 뭐라고 내가 머리를 박아요 그건 아니죠 박지 마세요 그럼 에휴 시벌려 왜 이거 나를 까지? 어이가 없네 님이 까이는 이유는 너무 여러가지라 설명이 안되네 하나부터 열가지 아 시청자봐 아 진짜 욕겹다 아니 왜 자꾸 시청자를 왜 욕해 아니 자꾸 쪽지로 도배하니까 그러죠 고짓만 세뇌 진짜 키우키우 급신변기 사고신래 그 뒷살 좀 보여주세요 코튼이 아 쟤 소리 끊기 아니면 이렇게 아 예 차단하면 되잖아요 차단해도 계속하니까 그러죠 니나 그럼 쪽지 거부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설정 눌러가지고 하면 돼요 네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여기 말을 안듣는 개새끼가 있나요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한명있어 한명 아 제 입으로 말씀 못드려요 제 입으로 말씀 못드립니다 어 누군지 궁금하네요 싫어요 아 알겠네요 방금 하하하하하하 토크원계의 강영욱 선생님이 오셨네 아 네 근데 그 좀 강영욱 들고와라 전혀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네?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 네 저분이 이제 강태를 좀 막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사려야겠네 예 사려야죠 뭐 어쩔 수 없죠 강태 잘 안하고요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거의 히틀러급인데 흐흫 이제 방장이라는 앞에 숙여가지고 너무 수총을 많이 시켰잖아요 혹시 아니 탁재 그거 했는데 왜 오지? 아 생각해봐요 아니 근데 진짜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방장님 근데 생각해봐요 님 편들던 사람과 마저도 님한테 등을 돌렸어요 그건 뭐겠어요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이제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거죠 뭘 저한테 문제가 있어요 병우신아 에? 아이구 아니 전 님한테 한게 아닌데 흐흑 하 흐흑 에? 아니 그니까 인천나울림이 하신 말씀 사람새끼가 없다 사람새끼가 아니 왜 마 방장님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저 혹시 아니 왜 까세요 저 혹시 벽이랑 얘기하고 있나요 흐흫흫 흐흫with 아니 넌 난 이 친구 어리니까 더 뭔가 좀 안타깝네 몇살이신데요 저도 꼬트님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아니 그 알량한 자존심이 뭐라고 아휴 그건 님이겠죠 인천나언님 몇 살이신데요? 40대 아니야? 얼굴 보니까 딱 40대인데? 아 왜 이거 저기 비하하세요 인천나언님 몇 살이세요? 아니 본인 얼굴 깐 것도 아니면서 자꾸 얼굴 드립이야 아까부터 방장 얼굴 깔 수 있어요? 아니 방장님 몇 살이신데요? 아니 저 친구 17살인데 아 자꾸 아까부터 외모 비하하고 자꾸 비하를 입에 갈고 살아요 패드립도 치고 아 시끄럽다 시끄러워 근데 혹시 17살이 맞나요 방장님? 네 맞아요 아 그래요? 아 저 과학 수행평가 준비해야 돼요 과학 수행평가요? 공부한 척하세요? 해요 님아 왜 하네요 제가 님이랑 같은 줄 아세요? 그랬어요? 근데 이 시간에 독고나고 계세요? 하고 싶으니까 하겠죠 하나에 그냥 일탈로 삼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건 있네 현실에선 저렇게 말 안 하겠죠? 님보다 잘 살고 있고요 어떻게 사는데요? 뭐 학생으로 잘 살고 있죠 님보다 어떻게 살아요? 병신같이 사는 거지 그냥 존나 병신 같구만 아유 나 진짜 코트님 뭐하고 사신데요? 저 지금 방송하고 있죠 돈 열심히 벌고 있잖아요 방장님 코트님은 네 님보다 한 사는 인생 아름다우시네요 네 코트는 엄청 잘 살 것 같아요 저거는 아니 나는 이게 너무 이게 좀 막 돌려까기 손꼽 빨아주는 거 봐 역겨운 새끼 예? 꺼지세요 와 와 이러고 있네 아니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이 친구 응 공고 생평가 있어 병신아 뭐라고요 방장님? 뭐라고요 방장님? 방장님 공고에요? 네 공고에요 아 세팅 치는 소리 봐 도태 한남 같아 진짜 뭐라고요? 아니 뭐라고요? 나가세요 아 도태 한남이 네? 도태 한남이 뭐예요? 아 몰라요 아 아 이래서 여성가족부가 사라져야 되나 봐 아 그래서 그 사과 누가 하죠 결국? 뭐라는 거야 아니 이렇게 어린 애들이 벌써 펜에 물들어있나? 펜이 아니에요 네가 야 처음에는 그래도 얘가 어려가지고 어느정도는 좀 연민의 감정도 있고 그래서 좀 좋게 좋게 타이르고 좋게 끝내고 가려고 그랬는데 얘가 진짜 안되겠네 어 어 얘 너무 잘못됐는데 얘 아 좋다 말을 아껴야겠네 네 한마디하면 바로 강태거든요 제가 뭘 강태해요 님아 사람새끼가 아니니까 강태 아직 몰래 강탈 안해요 네 다음 개트로 내 차를 강태 안파는데 내 차를 강태 안파는데 아 진짜 아 저 개새끼 왜 자꾸 초대하는거야 왜 저래 왜 저래 아 진짜 왜요 너도 말조심하세요 사준만봐 아니 코트님 야 너 말조심해라 대단하다고 생각하세요? 내가 대단해서 얘기하는게 아니라 입에 비아를 달고 다니니까 그러지 부모가 없냐느니 엄마 창년이라느니 뭐 이런 얘기 어디서 배웠어 할 수 있다 쳐 어리니까 근데 부모한테 배웠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분위기 맞춰서 그래도 좀 어 해야 될 거 해야 될 말이야 해야지 말아야 될 말은 구문해야지 도태한남이라니 너 17살 이제 어? 알아서 잘하고 있다고요 음 알아서 할게 엄마 그래요 너 그러다 진짜 고수 나오면 어떻게 할라 그러니? 안 무섭니? 아니 아니 그걸 다수의 남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걸 네가 신음소리를 내달라니 그러니까 그런 그래 너가 그렇게 당했던 그 소수에 대한 피해를 다수의 남자들한테 풀면 안 되지 우리들은 너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잖니 왜 그걸 우리한테 푸냐고 지금 당장 다른 방문 가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어쨌건 그것도 일부잖아 일부의 남자들한테 당한 피해를 가지고 왜 다수의 남자들한테 푸냐고 아쉬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이야 우린 안했잖아 네 죄송해요 이제 좀 말귀를 알아서 쳐두는 것 같네 너 말 조심해 진짜 조심할게요 그래 어느정도 그래도 좀 창피한걸 아는구나 싸가지없는 년 이 말이 너무 하고 싶었어 이 싸가지없는 년아 야 이 어린 야 진짜 너 진짜 너 진짜 너 진짜 다 아니야 한 번쯤은 네 자신한테서 뭐가 문젠지 오오 이 형 너무 싸가지없다 진짜 인정? 근데 왜 다 강퇴하면서 혹시 왜 인천하우님은 혹시 자존심 자존심 알량한 자 위에 지 왜냐면 지가 강퇴하면 지가 지가 진 것 같거든 그게 존나 모습이라는 거죠 그냥 관심받고 있으니까 지금 미친년이 그냥 미친년이 그냥 미친년이 미친년이 시발 년이 인정? justice 무슨 관심 박장님 니가 현실에 관심받은데 토큰을 왜 하니 박장님 현실에선 제가 욕을 못하잖아요 여기선 할수 있는데 왜그렇게 삐뚤어지셨어요? це걸 왜 삐뚤어졌어요 아니 그런 유치한 fij은 하지말고 레어 어째다가 그렇게 짐승이되신거에요? 님도 짐승이에요 네 빠른 숙은 뭐야 광장아 왜요 건강해라 님도 건강하세요 나가자 머리 아프다 얼굴이 고장나서 성격도 안좋은가봐 그게 아니라 얼굴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심각한데 진짜 17살이면